자, 22학년도 수능입니다. 표는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. 그래서 아세트산, 식초의 주성분 맞죠? 그리고 암모니아, 질소비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에탄올이 나와있는 에탄올 같은 경우는 술의 주성분으로도 사용되고 혹은 소독으로도 사용이 됩니다. 그죠? 자,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보겠습니다. 기억. 자, CH3COH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면 산성수용액이 된다. 괜히 아세트산이 아니죠. 실제로 산성 맞고요. 그 다음 ㄴ, NH3는 탄소화합물이다. 라고 했는데 탄소화합물이라는 건 뭐다?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이죠. 근데 암모니아는 탄소가 없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. 자, ㄷ에서 의료용 소독제로 이용된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. 에탄올 하면은 소독 떠올리시면 됩니다. ㄷ, 옳은 질문이네요. 답은 3번 되겠습니다.